Q. Q. Your shoppingży Q. 지금 뭐예요? 만나서 반갑습니다. 얘기하세요. 일단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다 많이 했는데 이제 뭐 컨셉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저희가 여기서 같이 했던 그런 많은 활동들 중에도 이렇게 함께 우리가 만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뭐 여기에서는 뭐 그런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 서로 다친 마음을 서로가 서로에게 노프를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들어가서 웃음으로 맞이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뭐 어떤 활동을 뭐 외로울 때도 있고 뭐 같이 즐거울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도 여러 가지를 서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뭐 즐거운 시기를 같이 해가면서 또 경고한 사이를 만들어서 같이 행복하게 관계를 유지했으면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컨셉을 제가 다 사면 뭐 저기도 사실은 그 배지에도 발이 제가 발을 했는데 거기에도 이제 뭐 원래는 좋은 구두를 신으면 좋은 곳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어서 우리가 좋은 그런 신발과 어떤 우리가 좋은 곳으로 가는 그 길을 딛어가면서 서로 다 같이 좋은 곳으로 가자 라는 그런 의미 뭐 이런 그렇게 이번 시간은 다 같이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. 왜 신발 못 찍찍을 했어요? 네? bon já 응 우리